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나주시가 이번 달 21일까지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공개 채용합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센터장은 교육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부서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비롯한 5개 자격 조건 가운데 1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 응시 가능하고 지역과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한편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나주시와 교육지원청 사이에서 중간 협력과 지원 조직의 기능을 맡게 되며 다음 달 가운데 재단 내 독립형 기관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